안녕하세요 여러분! 비벼맛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예전엔 스케줄을 먹기 좋았어때 양념이 맛있게 먹기 좋았어요 잘 먹기 좋네요 그래도 조금 더 맛있지만 잘 먹기 좋은 맛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더 맛있게 먹기 좋은 맛 계란 전복 오징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불닭마요 불닭마요 반죽 치킨 치킨 손 methods 고추냉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